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잘 먹고 잘 싸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 어딘가 몸이 약해지면서 질병이 찾아오면 힘든 것이 있는데 변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투병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건강할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뭔가 약을 이것저것 계속 먹는 사람들 또 나이가 들면 이두박근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대장운동의 힘도 빠지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변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한 4.4%가 된다고 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이 찾아왔든 노쇄해졌든 그 노쇄하기 직전에는 한 11.5% 정도로 변비가 높아지고 발병률이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몸이 아프다 신체가 좀 노쇄해졌을 때는 이 변비가 18.5% 정도로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변비를 해결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지 이 질병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변비 이렇게 탈출하라 분명히 이 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음식을 먹고 잘 싸야 건강한데 뭔가 나가지 못하고 막히면 그 변 속에 있는 독소들이 몸속으로 스며들어 가면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으로 오히려 이 질병들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원리적으로 변비가 오도록 살아오고 있으면서 어떤 그냥 증상만 제거해 주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변비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 누구한테 말을 또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속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 시간에 열 가지를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라고 하는 것도 질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변비라고 얘기하는가 로마 진단기준 3 이 진단기준에 의해서 병원에서는 변비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여섯 가지 내용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갖고 있으면 변비 질병을 가졌다라고 진단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의사들은 첫 번째 변을 보는데 네 번 중에 최소한 한 번 정도 뭔가 무리하게 힘을 줘서 해결을 했다 매번은 아니지만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끙끙거리고 힘을 좀 써가면서 해결을 했다 그러면 1점을 좀 매겨야 되고 또 사회 중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대변이 과도하게 딱딱하게 굳은 변을 봤다 바나나처럼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아주 그냥 딱딱한 변을 한 번 정도 봤다 그럼 1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사회 중 최소한 1회 정도 불안전 배변감이 있었다 뭔가 시원하게 싼 것 같지 않은 그런 경험이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 있었다 네 번째는 사회 중 최소한 1회의 학문 직장 폐쇄감이 있었다 학문이 뭔가 좀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 경험했다 다섯 번째는 사회 중 최소한 1회의 배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손동작이 필요했다 이건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좀 파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일주일에 세 번 미만의 변을 봤다 일주일에 세 번 미만 세 번 미만이니까 세 번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한 번도 못 봤다 그럼 1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난 뭐 어제 지난주 한 번 그래서는 변비라고 안 하고 지난 한 6개월 이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고 지난 3개월 동안 존재했다 이 조건을 갖추면서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변비라고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변비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원발성 변비 그냥 바로 변비의 직접적인 근원적인 원인에서 찾아온 변비라는 것인데 대장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 변비가 오는 거죠 대장이 뭐 문제가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든지 마지막 항문 끝에 근육이 있죠 여기가 뭔가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딱 나올 때는 벌려주고 그다음에는 딱 닫아주고 이 기가 막힌 근육이 어찌 됐던 뭔가 이상이 있으면 직접적인 변비의 원인이 되는 장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은 원발성 변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도 변비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성 변비라고 그래요 뭔가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변비가 찾아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간접적으로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의 어떤 효능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파킨슨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변비가 일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 나와서 모든 근육을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도파민이 건강할 때보다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은 것만큼 이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파킨슨이에요 그래서 팔과 다리도 옛날 같지 않고 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데 대장도 똑같이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근육도 옛날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밀어내지 못하면서 변비가 옵니다 아니 뒤집어 얘기해서 파킨슨 환자들은 먼저 뒤돌아보면 변비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파킨슨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변비 쪽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또 항문 폐쇄증 항문이 뭔가 막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항문 협착증 막힌 건 아니지만 이게 좁아져 가지고 제대로 나가지를 못해요 또 대장암이 있으면 암덩어리가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가겠죠 그러면 변비가 올 수 있고 좀 밑에 있는 직장암이면 더 심할 것이고 또 치질이 있어도 이게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갈 거예요 당뇨병이 있어도 이 피가 너무 끈적끈적해서 모든 근육은 대장의 근육조차도 이게 운동을 해서 밀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피가 끈적끈적하면 옛날보다 30%, 20%밖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밀어내지 못할 거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이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저하증 질병을 가진 분들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갑상선 홀몬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갑상선 홀몬이 해주는 일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얼마나 세게 태워줄 것인지를 조절해주는 홀몬이에요 기능저하증 환자는 모든 세포에서 이 포도당이 태워지는 것을 홀몬이 적으니까 더 적게 태워준다는 얘기예요 대장세포에서도 이 갑상선 홀몬 수용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홀몬이 적게 나오면 이 갑상선 세포에서 에너지를 활발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밀어내지 못하고 변비가 올 수 있어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면 여기 뇌세포에서 모든 걸 다 신호를 보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죽어가 녹슬어가 그러니 대장에다 신호 보내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되기 이전 한 7년 전부터 변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학자들은 찾아냈어요 변비가 알츠하이머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또 진통제 진통제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진통제 진통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변비입니다 특별히 암환자들이 마지막에 먹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을 못 느껴 모든 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장 근육도 못 움직여 통증이 없어지는 대신에 대장도 쭉 뻗어 있어 그래서 이 암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먹을 경우에 그 중에 50% 내지 87%는 변비가 옵니다 그 약에 보면 부작용에 딱 써 있어요 부작용으로 옵니다 또 항경련제 경련할 때 주는 약 있죠 그거는 떨리지 말라고 주는 약인데 대장도 안 떨려 대장도 안 움직이고 축 처져 그래서 변비가 올 수 있고 항우울제 우울제도 우울증 환자들에게 주는 약 뭔가 그냥 우울하지 말라고 주는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변비가 옵니다 또 거식증 먹고 계속 토하기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 너무 적게 먹어도 나갈 변의 양이 없어서 변비가 옵니다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이게 고장이 나버려서 이제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잘못된 다이어트 그냥 정제된 밀가루 음식 흰 밥만 먹지 섬유질이 없는 음식을 주로 먹는다는 거예요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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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거푸집처럼 섬유질이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게 하려고 해도 굳을 수가 없어서 변비가 오지 않는데 고기만 먹어 고기 속엔 섬유질이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채소 먹듯이 많이 먹으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너무나 칼로리가 많아서 그래서 조금 밖에 못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나갈 변의 양이 아주 적어요 섬유질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거푸집도 없이 그 적은 게 그냥 돌멩이처럼 굳어가지고 대장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요만한 거 한 덩어리 있으니까 이게 밀려 내려가지를 못하고 변비가 옵니다 변비는 틀림없이 식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약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할 때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수분 섭취 부족 물을 너무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변에서 물이 너무 부족하면 딱딱하게 굳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운동 부족,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은 강해집니다 운동이 없다, 대장의 근육도 축 처져서 약해요 연동 운동이 약하면서 변비가 옵니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 이런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비가 올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약으로만 이 변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도 않고 오늘 먹은 거 한 번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맨날 먹어야 돼요 특별히 변비 약은 몇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팽창성 하재, 하재는 이렇게 밑으로 쏟아 내리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팽창성, 그걸 먹으면 이 장에 들어가서 몇 배로 팽창이 되게 하는 약재입니다 특별히 차전자 씨앗의 껍데기, 얘는 물을 만나면 40배 이상 팽창을 해요 적당히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변비 치료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효과 있네, 두 개가 아니고 여덟 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먹었을 때부터 분명히 먹었더니 조금 효과가 있는데 완전하지는 않아 그러면 네 개가 아니라 여덟 개 먹으면 어떨까? 이게 40배로 부풀어 올라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이 막혀버릴 수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삼투압성 하재 이 대장균이 이걸 먹은 음식을 막 발효를 시켜서 이당류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러면 이 이당류가 삼투압력이 있어서 물을 막 끌어당기게 하는 이런 변비약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아지니까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변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이틀 내지 3일이 지나야 답답해 죽겠는데 그때서 소식이 와요 그리고 또 복부 팽만감이 밀려올 수 있고 자꾸 이게 발효시켜서 나오는 과정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방귀를 자주 끼는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또 염류성 하재, 어떤 소금을 많이 먹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 속에 물을 많이 끌어 모으니까 딱딱한 게 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먹으면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장 폐색증, 막히든지 또 복통 혈압 저하 왜 혈압 저하가 와요? 혈관에서 돌아다닐 물까지 다 빨아들였거든요 혈관에 물이 부족하니까 혈관은 쭈그러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자극성 하재 이것은 대장 벽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장이 주로 하는 일은 마지막에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미네랄하고 수분을 그런데 이걸 막아주는 약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뭔가 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양실조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장 흑색증 또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니까 미네랄 결핍증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변비가 올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정답이에요 생각보다 그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계속 효과 있는 약만 찾아다녀도 생각보다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변비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백퇴대에서 고치면 의외로 약 끊고서도 아주 쾌변을 볼 수 있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관장약 넣죠 관장약 넣는 경우도 결국은 자꾸 항문에 넣다 보면 이게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항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출혈이 올 수도 있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변비를 해결하는 습관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 베스트 텐만 뽑아서 좀 보면 첫 번째 변의의를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로 간다 이렇게 변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가면 이게 성공하기가 쉬운데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좀 참어 그러면 그 뒤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변빛기가 있는 사람들은 변이 좀 소식이 온다 만사 젖혀놓고 그냥 바로 가는 게 좋다 이게 참으면 좀 참아지는데 참으면 왜 안 좋은가 하면 대장에서 뭘 흡수한다 그랬어요 물을 이제 이렇게 대장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물을 빼가니까 변은 갈수록 굳어지면서 그때 갔으면 괜찮았는데 참았기 때문에 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일단 화장실을 갔는데 한 10분 정도 앉아 있는데도 나오지 않아 한 30분씩 앉아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도 알아 뭐 한 30분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겠구나 아예 화장실 가면 한 시간씩 있는 사람들 이게 습관성이 가미가 돼요 그래서 가서 10분 동안 앉아 있었더니 안 나온다 그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습관이 또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아예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두 개씩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게 막 굳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분 기다렸다가 안 오면 나와 그리고 소식 오면 그때 가 그게 낫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변기에 앉는 발 밑에 15cm 정도 발 받침대를 사용을 하면 고관절 굴곡과 복부 압력 증가로 배변이 용이해진다 변비 환자들은 생으로 힘 쓰지 말고 힘 쓴다고 힘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변비 앉아서 90도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성공하죠 그런데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보면 이 직장에서 마지막 이렇게 딱 꺾여져 가지고 항문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90도로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그 직장을 거기 근육이 딱 땡겨지게끔 돼 있어서 각도가 굉장히 커져서 자연스럽게 편히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한 15cm 높이 정도의 발판을 놓고 앉으면 그러면 그 직장이 일자로 쫙 펴져서 웬만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과 허벅지의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35도가 되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발판을 올려놓으면 굽어지겠죠 이게 무슨 자세예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구조예요 옛날 재래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볼 때는 변비가 없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구조가 바로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서양 사람들 흉내내서 멋있게 앉았더니 이게 힘을 줘도 힘이 과략근육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변비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발판을 변기에 한번 놓고 써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평소에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 또 복부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줘라 여기 장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걷기 운동을 해요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아랫배에 복근에 힘을 주고 걸어요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대장 운동까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근육이 자꾸 강해져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쓰는 것만큼 근육이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변비 환자들은 대장 근육이 쭉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일같이 걷기 운동을 하고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복부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고 걸을 때도요 아랫배에 힘을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어요 해보세요 아랫배에 딱 힘을 주고 걸으면 복근이 나옵니다 그냥 걸으면 이쪽 대장 쪽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다섯 번째 안복 행법 마사지를 해라 변비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마사지 중에 하나가 안복 행법 마사지인데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가 대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맹장이 있는 곳에서 일단 위로 올라가야 이것을 상행결장이라고 불러요 위로 올라가니까 상행결장 올라간 다음에 반대편 옆구리로 넘어갑니다 옆으로 가니까 횡행결장 그 다음에 드디어 항문 쪽으로 내려가 하행결장 내려가면 S자로 직장이 한번 휴지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변비입니다 자극을 주면 어떤 근육이라도 꿈틀거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직장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려는 거예요 안복 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주면 더 효과적이고 자기가 해도 효과적이에요 이건 변비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마사지인데 일단 반드시 누워요 그리고 무릎은 세웁니다 무릎은 세우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여기 손바닥 아니면 여기 바닥 거기로 이제 이 직장이 대장이 결장이 지나가는 방향대로 시계 반대방향이죠 이 직장 위를 눌러주는 거예요 먼저 상행결장 맹장 있는 데서부터 올라갑니다 딱 힘을 주고 돌려요 돌려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요 그리고 또 조금 올라가서 꾹 눌러가지고 돌려 이렇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한 장소를 20회 내지 30회씩 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웬만하면 꾸르륵하고 소식이 와요 그냥 앉아서 안 나온다고 힘쓰지 말고 이걸 해주란 말이에요 누워서 다리는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서 상행결장 하나 둘 세 번 정도 장소를 누르고 또 행행결장 30번씩 이렇게 해서 이 직장 자리를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 부분을 자극을 줘서 변이 나가도록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간단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을 먹으면서 변비가 온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섬유질이 중간중간중간 거푸집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딱딱하게 구둘래야 구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구식 식사를 하면서 고기 햄버거 이런 걸 먹는데 고기 속에는 섬유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비슷하게 스테이크 먹고 불고기 먹고 이러는 사람들은 하루에 이 섬유질이 15g 정도 이하로 섭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백퇴덴에서 먹는 식사는 한 45g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30g 이상 섬유질을 섭취해라 그 중에서 차전자 차전자가 뭐예요 옛날에 중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질질 끓어지면서 여름이 됐는데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더위가 오고 하니까 군인들이 다 피오주물 사는 거예요 말까지도 피오주물 사요 그런데 이 장관이 부대를 딱 순찰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대만이 멀쩡하게 말도 멀쩡하고 군인들도 멀쩡한 거예요 야 니네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그 소대장이 하는 얘기가 예 그 한 풀을 풀을 말이 딱 뜯어먹더니 피오줌이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병사들한테도 너희들도 저거 뜯어먹어봐라 했더니 다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이 그게 도대체 어떤 풀이냐 그랬더니 저 마차 앞에 있는 저 풀입니다 마차의 차자에다가 앞전자 풀초자 차전초 이게 그 흔하디 흔한 질경이에요 그런데 그 차전자라는 얘기는 씨앗자 그 질경이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차전자 피는 그 질경이 씨앗의 껍데기인데 사실은 거의 모든 변비약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얘는 물을 딱 만났다면 40배로 부풀어 올라와 이게 섬유질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섬유질인데 이 대장 속에 가서 40배로 부풀어 올라오면 변의 양이 많으니까 주물주물할 때 닿겠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딱딱하게 굳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다시마도 이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이 굉장히 많죠 변비약에 이게 같이 들어가요 항상 또 제가 볼 때 굉장히 싸고 좋은 변비치료제가 있는데 녹즙기로 딱 당근을 짜서 먹으면 주스 먹는 건 잘 아는데 여기 한참 펄프가 많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변비치료제로는 1등입니다 다른 것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근은 펄프까지도 어때요? 맛있어요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다른 펄프보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펄프만 가지고 요리하는 책이 한 권이 또 있어요 그 정도로 요리법이 다양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퍼먹어도 돼 당근 그거 왜 못 먹어? 부드럽고 맛있어요 버리지 말고 그냥 냉동실에 넣다가 먹을 양만큼 해동시켜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반찬으로 한 반컵씩 한 컵씩 먹으면 변비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또 쿠키 만들 때 넣어도 되고 또 와플 만들 때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것을 하여튼 먹으면 대장 속에 얘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대장까지 무조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가 먹은 다른 음식의 찌꺼기 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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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여서 굳을래야 굳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줘요 이거 하나만 시켜도 웬만한 변비는 그냥 떨어집니다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라 물을 적게 마시면 내 몸에서도 물이 필요하니까 대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뽑아가서 대변이 말라버리면서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는 습관만 좀 잘 길들여도 변비는 그냥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덟 번째 오메가 뚜리 지방식품을 먹어라 오메가 뚜리 지방식품을 먹으면 흡수도 되지만 대장까지도 일부의 지방은 내려가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장에다 기름칠을 칠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메가 뚜리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아마시, 들깨 사실 올리브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3인방은 아마시, 들깨, 치아씨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 뚜리 지방 변비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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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다 그러면 올리브 기름 한 4분의 1컵 정도를 마시면 기름칠이 되면서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당연 섬유질이 제일 많은 음식은 아마시입니다 아마시는 단백질이 21%나 들어있고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41%나 들어있어요 필수 지방산 41% 중에서 그 중요한 오메가 뚜리가 그 필수 지방산 중에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 중에서 오메가 뚜리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아마시예요 그래서 41%가 필수 지방산이고 그것의 57%가 오메가 뚜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아마시 중에 23%가 오메가 뚜리 지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마시의 28%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아마시를 먹으면 변비치료제 사실은 변비치료제라고 하는 게 이 물에다가 섬유질 몇 개 좀 풀어놓고 변비치료제라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시는 28%가 물에 녹는 양질의 섬유질이에요 거기다가 또 지방이 41% 그래서 아마시를 먹으면 또 웬만한 이 변비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중에 리그난이라고 하는 식물성 에스테로젠 여성 홀몬이 28%나 들어있는데 아마시는 여기 아마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좀 서늘한 곳에서 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이 아마시 카운실 그 협회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이 아마시는 1g당 3700마이크로그램의 에스테로젠 식물성 에스테로젠 리그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식물성 여성 홀몬으로 콩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이스플라본 그런데 이스플라본은 2.7mm 7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석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한국 사람들 사랑하는데 18마이크로그램 아마시는 3700마이크로그램 그래서 아마시 속에 있는 식물성 여성 홀몬은 석류보다도 200배가 더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콩보다도 1370배가 많이 들어있어서 폐경기 여성들이 이 아마시를 먹으면 이건 아주 약이 될 정도로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변비도 덤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홉 번째는 유산균 식품을 먹으면 좋아요 유산균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 대장에서 유산균 좋은 균들이 집을 지으니까 이 유산균들이 변을 또 정상견이 나오게끔 잘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이 장효소에는 슈퍼 유산균이 다섯 종류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대적으로 이 효소를 지금 다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레시피 작업이 다 끝났어요 새로 만드는 이 장효소에는 슈퍼 유산균이 19종류가 들어갑니다 또 음식 속에도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있죠 만들어진 김치 같은 거에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돼요 이 장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오우라 붙어요 스트레스성 변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 생활습관 중에서 몇 개만 해도 웬만하면 웬만한 변비는 사라지고 아주 지독한 변비라 할지라도 이 열 가지를 다 지키면 거의 약 의지하지 않아도 변비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의 비결은 잘 먹고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싸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싸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돼서 찾아온 것이니까 에덴으로 돌아가서 에덴의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변비 같은 건 병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를 잘 실천하시면서 잘 먹고 잘 싸면서 건강하게 백세 넘게 살다가 그리고 사는 날들 동안 또 나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또 챙겨줄 만큼 그렇게 넘치는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